반갑습니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인데요. 2024년에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반드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올해의 키워드를 몇 가지로 좀 정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해의 키워드 네 가지로 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2024년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2024년은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될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상승을 하고 경제 불황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올해 2024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난이도는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23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봤다면 올해 2024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시키는 약 2.7%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역시 2020년이 경제 위기였다고 하면 2023년과 2024년은 경기 침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지만 난이도 측면에서는 2023년보다 2024년이 조금 난이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아울러 고물가도 이제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러한 숙제임에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준금리 인하죠.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는 그러한 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2023년에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갔었던 이 기준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 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의 주요 은행들조차도 2023년 10월달부터 세계의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중앙은행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녹아져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은 3월달부터 시작해서 올해의 기준금리를 5번에서 6번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연준의 데이터는 올해 2분기 끝자락이나 3분기 초 즉 6월달이나 7월달 정도에 가야 2%의 물가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3월달과 6월, 7월달에 갭이 좀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어쩌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바로 2월달과 3월달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시장에서 갖고 있는 기대감, 3월달부터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한층 꺾이게 되면서 시장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를 기준금리 인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이죠. 미, 중국, 양국이 지난번에 서로 화해 무드를 조성하자라고 해서 군사적 화해 무드는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대치 국면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첨단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 중국을 옥죄어왔고 최근 들어서는 저가형 반도체, 특히나 저성능 반도체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역시나 중국을 옥죄고 있는 미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역시나 중국은 광물을 무기화할 그런 조심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흑연이라든지 갈륨, 계륨만염 같은 이러한 광물을 수출을 통제한다고 하면 히토류 같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통제가 될 경우에 반도체라든지 또는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광물이 통제가 된다고 하면 그 통제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좀 더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걸 가공이라든지 정제하는 산업의 90%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 자원을 가지고 무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열려있는 올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공급망 리스크인데요. 중국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국이 이처럼 자원을 무기화한다고 하면 공급망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 공급망 리스크가 전개가 된다고 하면 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전체 비중이 약 38%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게 진행이 되면 공급망 리스크를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증시라든지 대한민국 물가, 대한민국 수출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속에서의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속에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올해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인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좀 더 매파적인 해석으로 바뀌었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 의사록 안에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언급에 대한 것들을 펼쳐봤더니 사실 매파적인 해석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측면들 때문에 이번 주에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증시가 소폭 조정 국면에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 조정 국면에 있는 대한민국 증시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특히나 대한민국 증시를 좀 살펴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도 섹터였던 테마주에서의 반도체 섹터는 좀 굳건하게 진행이 되어온 특징이 없지 않아 있고요.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3월 달에 할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좀 약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조정이 나와주었는데요. 사실 이 조정의 이면에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세하게 볼 내면적인 측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의 포지션은 어떤 부분이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서 매도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었거든요. 그러면서 금융투자 쪽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을 다 받아주면서 현물에서 매도를 한 그런 경향이 나와주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하루 동안에 빠지는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빠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가 빠지면서도 상승하는 종목수나 하락하는 종목수가 크지 않았다는 거죠. 즉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를 봤었을 때는 약 한 860여 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하락 종목 수를 봤었을 때는 약 한 1500여 개가 하락을 했던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는 굉장히 큰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다는 얘기는 시장이 좀 견조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굉장히 미국이라든지 대한민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은 당연한 조정이다. 그동안 8주 동안 대한민국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가 연속해서 상승을 해왔었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 쉬어가는 구간은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이런 구간이다.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고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내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제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세 글자 문자 주시게 되면 링크 보내드릴 거고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시황에 대한 업데이트 종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계속 체크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건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시장이 조정을 보인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다섯 가지 종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고 이 특징적인 흐름에 대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권에 두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배제를 하셔야 되는 것까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 드려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종목을 검토해 보거나 종목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TNC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DTNC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주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주 엮였었던 이유는 DTNC의 사회이사 김철수 씨라고 하는 변호사가 한동훈 장관의 대학 선배고요. DTNC의 자회사죠. DTNC RO라고 하는 회사의 이성규 이사 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서울대법대 그리고 미국의 로스쿨에서의 동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이 부각이 되면서 DTNC라고 하는 회사가 한동훈 정치 관련되어 있는 정치주로 엮여 있고 그로 인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이슈였고요. 두 번째 DTNC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이유는 이라크 서부에 있는 알사드라고 하는 공군기지에서 드론 두 대가 추격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DTNC가 전 세계 35개국의 국가의 레이더를 판매하고 있는 영국 BBC 쪽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파트너 사회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DTNC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에 가장 큰 이슈를 받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DTNC라고 하는 종목을 차트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DTNC의 일봉차트고요. 주봉차트로 나눠보게 되면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차트 설정할 때 이 주봉차트를 여는 이유는 주봉차트의 중간가격 가격의 중간가격을 이렇게 매겨버리게 되면 지금 현재 중간가격은 약 한 6,900원, 7,000원 정도가 중간가격인데요. 중간가격을 이렇게 매겨놓게 되면 현재 포지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을 확인하는 이유는 중간가격 아래에 있어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중간가격 위에 있게 되면 주가는 중간가격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DTNC라고 하는 종목은 중간가격 위쪽에 포진되어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하방 쪽에서 계속해서 가격대를 3,700원, 800원 부근의 가격대를 잘 잡아주고 있다가 그만큼 올라가주는 그러한 종목이 바로 이 DTNC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봉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일봉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3,000원 중반에서 3,800원 부근까지 계속해서 바닥을 잘 잡아준 이후예요. 이 일련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련선을 뚫고 나니까 위로 슈팅이 나오고 다시 한 번 큰 슈팅이 나와주었습니다. 주봉에서도 확인하셨던 것처럼 DTNC라고 하는 종목이 주봉차트 안에서 보시게 되면 중간가격 위쪽에 포진되어 있고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지금은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TNC라고 하는 종목은 한동훈 장관과 엮여있는 정치 테마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4월까지 총선이 남아있어서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요. 제가 볼 때는 DTNC라고 하는 종목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좀 큰 종목이다. 그래서 관심권에서 배제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은 조진표의 표적 종목 저희 방송에서도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던 몇 주 전에 있었거든요. 그 몇 주 전에 추천드렸었던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번 주에도 네오셈이 굉장히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이 네오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오셈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이유 첫 번째는 이 CXL DRAM 장비를 전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고 양산에 성공했었던 회사가 바로 이 네오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CXL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GPU라든지 HBM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큰 부각을 나타냈고 특히나 HBM 다음에 차기로 넘어갈 수 있는 반도체가 바로 이 CXL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CXL 반도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반도체는 물론 여러 가지 반도체가 있겠지만 침넷 같은 이런 반도체도 CXL 다음 주자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CXL 반도체의 대장주가 아마 네오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진표의 표적 종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이 네오셈이었고 첫 번째 이유는 그 네오셈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네오셈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이유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공급망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공급망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이 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내수세가 좀 집중되어 있었던 그런 모양이 보여서요. 특징적인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개 카테고리를 정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좋은, 가장 우수한 회사들을 한 회사씩 뽑아서 12개 회사를 매년 선정해서 상을 주는데 네오셈이 그 협력 회사 중에 하나였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에 큰 부각이 나타났었던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네오셈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는 최근 들어서 글로벌 SSD 장비에 대한 부분들에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글로벌 SSD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검사 장비 1위 업체가 바로 네오셈이거든요. 현재는 4세대 SSD 장비를 통해서 검사 장비 1등을 하고 있고 SSD 5세대까지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 네오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SSD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시장에 집중적으로 조명이 될 만한 그러한 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네오셈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봉 중간 가격을 매겨보게 되면 이렇게 한 5,800원 정도 중간 가격이 될 것 같고요. 중간 가격 아래에 있지 않고 네오셈 역시 중간 가격 위쪽에 포진해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1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1봉 차트인데요. 역시나 1년선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CXL 반도체라고 하는 굉장히 시장의 중심적인 반도체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메커니즘이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들은 분명 맞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이격을 벌리면서 이렇게 큰 특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을 때 가격이 지난 12월 중순에 한 6,800원, 700원 부근에 말씀을 드려왔고 그로 인해서부터 벌써 2배 이상, 2배 정도가량 올라온 이런 상황이니까요.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녹아져 있고 정부가 출산 육아 지원책을 좀 확대할 거다. 이런 방침이 나오면서 아가방 컴퍼니가 이번 주에 좀 주목을 받고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 정부에서 만 0세대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부모급여라고 해서요. 100만 원씩 매달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부각이 되면서 아가방 컴퍼니가 정부 지원이 좀 더 집중될 거다. 이러한 이슈가 이번 주에 나와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가구 자녀에 대한 부분들의 양육 부담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다자녀라고 하면 세 명을 다자녀라고 했는데요. 그걸 두 명으로 이렇게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두 명이 다자녀라는 얘기죠. 두 명이 다자녀가 되게 되면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 공공분양에 티켓을 준다던가 또는 민영주택의 특공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최근 아가방 컴퍼니가 이번 주에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차트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아가방 컴퍼니의 주봉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주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에서의 값을 매겨보게 되면 이 정도가 4,8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봉 차트를 좀 보면서 차트에 대한 부분들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아가방 컴퍼니가 더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유아 정책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온 얘기고 처음 신규로 나온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역시나 신규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심권에서 제외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다음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컨택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컨택이라고 하는 종목은 스페이스X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달이라든지 화성 탐사선 발사를 좀 준비 중에 있고 그로 인해서 지상 500km까지 올라와 있는 이 우주 발사체 오름위성이라고 하는데 이 오름위성을 스페이스X를 통해서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오름위성 같은 경우에 지상 표면에서 한 500km 정도 올라온 소형 위성인데요. 그 소형 위성에서 500km에서 국내 최초로 1.5m 정도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상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고해상도인 거고요. 또 초소형 저괴도 인공위성인데요. 크기가 25cm, 25cm 그리고 한 50cm 정도 되고 무게는 한 20k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 초소형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스페이스X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컨택이라고 하는 종목이 굉장히 큰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좀 보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컨택이 제주시에 조성하고 있는 아시안우주공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제주시에서 투자진흥직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조세특례 혜택 그리고 국내외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전개되다 보니까 그 전개되는 부분들 속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주에 컨택이라고 하는 종목 두 가지 모멘텀 때문에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었고요. 컨택이라고 하는 종목을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컨택에 컨택은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봉차트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일봉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장한 이후에 가격을 잘 잡아주고 이렇게 바닥 부근의 가격을 잘 잡아준 이후에 상승 흐름이 계속 연일 나오고 있는 종목이 컨택이고 컨택이라고 하는 종목 모멘텀 두 가지는 계속 살아있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나온 모멘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거는 충분히 두실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 현재 2만원 부근 내외의 포지션에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거래량 막대기가 길게 우측으로 포진해있는 이 가격대가 한 18,000원 부근대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신규로 관심권에 두실 분들은 2만원대보다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온 가격대인 18,000원 부근 가격대에 관심권에 두는 그러한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컨택이라고 하는 종목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종목, 퀄리티스 반도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퀄리티스 반도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이 아실 건데요. 노광장비 생산하고 있는 ASML이죠. 윤 대통령이 ASML에 가서 같이 협력하자라고 해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냈고 그로 인해서 2나노 기술에 대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선점할 경우에 전 세계에 한 660조 원에 해당하는 그 가격대분,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노광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ASML과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선점되어 있는 그런 회사 퀄리티스 반도체다 말씀드리고 이 퀄리티스 반도체는 삼성의 박사급들이 나와서 2017년에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흐름을 퀄리티스 반도체도 약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퀄리티스 반도체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재료가 좋고 또 기술력이 좋고 모멘텀이 좋다 보니까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우상향하거나 업황이 개선되거나 매출액이 신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만요. 지금처럼 2만 원 내외에 있었던 종목이 5만 3천 원까지 약간 두 배 이상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 쉬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온 막대 그래프가 있는 4만 원대 부근 정도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종목 역시나 눈림 매매에 대한 부분들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이 퀄리티스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5가지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관심권에 둬야 될 종목 그렇지 않은 종목들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조진표의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조진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종목을 추적해서 찾아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골라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두 가지 종목 말씀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미노로직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아미노로직스라고 하는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표적 종목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미노시안이라고 하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 발견됐다. 아미노시안을 통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 발견됐는데요. 이 발견된 방법이 미국에 있는 연구진들이 암세포를 자극을 해서 세포에 포함된 분자를 진동시켜서 세포막을 파괴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바로 이 분자라는 거죠. 그 분자가 바로 아미노시안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아미노시안이라는 분자 때문에 세포막이 파괴가 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미노산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아미노로직스 그로 인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미노로직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아미노산, D형 아미노산이 살충제로 쓰이고 있는데요. 몇 개월 전이죠. 대한민국에 빈대가 출몰해서 굉장히 시장의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빈대에 대한 살충제 역할을 톡톡이 이 D형 아미노산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 바로 이 아미노로직스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유는 최근에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조금 비춰졌다라는 외신 소식이 좀 전해왔고요. 그로 인해서 사료용 아미노산이 곡물을 대체해서 쓸 수 있겠다 이런 속보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아미노산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아미노로직스라고 하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조진표의 표적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로직스. 지금 아미노로직스라고 하는 차트가 이 차트가 아미노로직스라고 하는 차트입니다. 주봉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로직스의 주봉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중간가격을 매길 경우에 한 2,600원 정도가 아미노로직스의 중간가격이 될 거고 현재 가격대 바닥 부근에서 1,200원 부분이 바닥 부근인데요. 바닥 부근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 거래량도 역시나 올라오려고 하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주봉의 차트의 흐름을 보셨고요.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은 매년 100억씩, 200억씩, 270억씩. 올해도 200억은 넘어가지 않지만 2023년도에도 한 180억, 170억 정도 매출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고 최근 들어서 수급을 보시게 되면 개인들과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수급적인 측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의 차트를 보셨다고 하면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요. 아미노로직스, 검정색 부근이 1년선인데 저는 1년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1년선 부근 내외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거고 최근 들어서 한 번 1년선을 터치한 이후에 떨어졌고요. 이번에는 1년선을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이 아미노로직스라고 하는 종목, 뚫은 이후에 쉬었다 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게 되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같은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650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650원 플러스 마이너스 1,2%에서 매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1650원 플러스 마이너스 1,2%에서 매수하시고 목표 가격은요. 1850원 정도 지금 이 점선 보이는 부근이 2년선인데요. 2년선 부근이 한 1850원 내외니까 1850원 내외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손절가격은 밑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요. 한 1500원 정도 부근이 손절가격이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 아미노로직스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조진표의 첫 번째 표적 종목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암호그린텍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암호그린텍이라고 하는 종목은 CS2024, 다음 주에 CS2024가 진행이 되는데 CS2024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는 전고체 배터리의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배터리를 접는다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는 휴대폰은 봤어도 접는 배터리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이 폴더블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미국의 특허청에 특허를 냈거든요. 접는 배터리 부분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CS2024에서도 폴더블, 접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기술에 대한 부분들 진행하면서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접는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좀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이 이 아미노로직, 암호그린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이 접는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배터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안전성이 좀 떨어졌는데 접는 배터리 부분들이 이 효율성과 안정성 두 마리를 다 잡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요.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의 접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암호그린텍이 현대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쪽에 플렉시블 배터리를 계속 현재는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용화 단계에 이르러서요. 한 달에 한 5만 개 정도 상용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큰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료겠죠. 암호그린텍 두 번째 이유는 테슬라 전기차 사이버 트럭에 암호그린텍이 고효율 자성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이 최근에 제기됐죠. 수년간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에 이 부품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사실 2021년부터 계속 매출이 늘었는데 2022년의 매출 같은 경우 2023년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569억 정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올해 2024년의 매출은 2023년보다 약 40% 늘어난 820억 정도가 예상되는 그런 매출로 성장을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암호그린텍이고 고효율 자성 부품 쪽의 매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암호그린텍에 대한 이유는 최근 들어 여당이 경기도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보로 소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인천이라든지 김포 쪽에 토지하고 공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암호그린텍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울시에 편입을 하려고 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당론으로 얘기하고 있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특별법까지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이 바로 암호그린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암호그린텍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암호그린텍의 차트인데요. 일본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바닥권 부분에서 바닥을 잘 잡아주고 거래량 터져주고 있고요. 돈 잘 버는 회사인지 보게 되면 돈은 계속해서 매년 잘 벌고 있습니다. 1,100, 1,200억, 1,400억, 1,580억.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고 그로 인해서 수급적인 측면에 외국인과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암호그린텍이고요. 역시나 이 검정색 선을 터치하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암호그린텍이라고 하는 종목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드리면 매수가격은 12,600원 정도가 매수가격입니다. 12,600원 내외, 한 1,2% 내외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주가는 움직이니까요. 12,600원, 1,2% 내외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격은 13,800원 내외 정도 가격이 목표가격이다. 13,800원 내외가 아마 이 1년선 내외 부분이 13,800원 내외 가격일 거고요. 손절가격은 11,500원 내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굉장히 현재 주도주로 시장은 내달리고 있고요. 이런 테마주같이 암호그린텍이라든지 아미노로직스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이 공부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셨어요.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노란톡방 안내 들어오셔서 저하고 함께 이런 시장의 중심주 같이 공부해보셨으면 좋겠고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세 글자로 문자 주시면 문자 받으신 쪽에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셔서 시장의 주도주 이런 종목들 같이 대응하시는 전략 저와 함께 짜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국내외 주요 일정입니다. 국내외 주요 일정과 전략까지 챙겨보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8일 날 있을 LG 월드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LG에서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부분들 혁신적인 기술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고 하니까요. 8일에 있을 LG 월드 프리미엄도 여러분들 체크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체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8일에 있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매년 1년마다 열려지고 있는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4일 동안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데요. 벌써 42회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행사이면서 글로벌 빅파마라든지 신흥바이오, 전문 투자자들이 모여서 연구개발 그리고 투자 요치를 진행하는 그런 행사인데 올해의 세 회사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회사는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을 했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한다고 하는 게 현재는 시장에 잘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면역항암제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전개한다고 하니까 ABL 바이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글로벌 제약사하고 그리고 바이오텍 등을 상대로 해서 인공지능 신약의 파트너링을 현재는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신테카 바이오도 굉장히 시장에 반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세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을 좀 알리겠다라고 해서 CDMO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관련되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JP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굉장히 많이 시중에 언급이 되고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잘 아실 거여서 여기서 JP모건헬스케어는 넘어갈 거고요. 다음 일정을 보도록 할게요. 9일 날 있을 11월 무역수지가 있는데요. 이 무역수지는 10월 달에 미국의 무역수지 같은 경우에는 643억 적자로 나왔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무역수지가 적자로 나올 수 있고 소비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적자 폭이 좀 줄어들어야 시장에 긍정적으로 역할이 진행이 될 거고 적자 폭이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에는 시장의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10월에 있었던 무역적자보다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일정은 9일 날 있을 CS2024.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물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중요하지만 CS2024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하셔야 그래야 실제 종목에 대입을 해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3일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AI라든지 스타트업, 디지털 헬스케어, 교통, 그리고 모빌리티 같은 이런 쪽에 있어서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로 인해서 토론하고 발표도 계속 이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수소 사업의 전략을 좀 밝힐 거고요. UAM 계열사 슈퍼너리에 만든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이번에 처음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자동차 5대를 선보인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큰 반항을 이뤄올 수 있는 선풍적인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HD 현대에서는 로봇이라든지 친환경 선박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좀 소개한다라고 하고요.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삼성전자의 AI 전략을 이번에 내비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라든지 기술을 선보인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산 그룹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으로 한 무인 전기 콘셉트 장비를 두산 팝켓에서는 얘기할 거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접목한 로봇 기술을 공개한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시장에 큰 인기를 끄는 그런 주제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대응 전략까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이 CES 2024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일 날 있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SEC 있죠. 증권거래위원회가 10일까지 아크인베스트먼트 등에서 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작년에 했어야 되는 것을 지금 벌써 한 1월 달로 미뤘고요.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작년에 2만 달러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대가 4만 달러까지 넘어왔으니까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는 비트코인도 갖고 계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처럼 1월 달에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내년 4월 달에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가 도래하고요. 차트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2019년에 만 달러 넘어가기 전에 차트와 지금 차트가 좀 비슷한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고 금리 인하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종목도 여러분들 포트에 반드시 조금 일정 비율은 포지션으로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1일에는 대한민국의 금통위가 열릴 거죠. 물론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금리 인하하기에는 약간 다소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번에 금통위에도 역시나 금리 동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측이 좀 크고요. 그러고 나면 중요한 일정이 딱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11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죠. 미국의 연준이 가장 금리 인하에 대한 통화 정책에 있어서 민감하게 보는 지표가 이 CPI 지표인데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지표도 있겠지만 CPI 지표를 가장 좀 우선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근원 CPI처럼 근원 PC라든지 근원 CPI처럼 이 근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난 11월 달에 CPI를 보게 되면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3.1을 나왔고요. 근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속 4.0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번에 근원이 좀 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하셔서 금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일에는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고요. 12일에는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PPI라고 하죠. CPI, PPI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물가 지표인데요. 역시나 PPI도 최근 들어서 헤드라인 PPI 같은 경우에는 1.3 기록했고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2.4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 근원 PPI 역시나 크게 떨어져 주고 있지 않아서 근원 CPI, 근원 PPI를 잘 챙겨 보셔야 그래야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일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JP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CS2024 그리고 ETF,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그리고 CPI, PPI처럼 이렇게 중요 일정들이 꽉 차 있게 된다고 하면 아마 다음 주도 시장이 녹록치 않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다음 주 시장도 녹록치 않게 진행되는 이 시각 여러분들 일정을 잘 챙겨서 그 안에 있는 종목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챙기는 투자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전략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은 미국의 추가 모멘텀을 확인하고 이벤트를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일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일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잘 챙기셔야 되는 건 물론이겠죠. 그 일정 속에 JP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 CS2024,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이 자리를 잘 자리매게 했었을 때 방향이 나올 수 있거든요.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챙기셔서 방향성을 잘 챙기고 그로 인해서 종목도 잘 챙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추가 상승 모멘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재는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모멘텀이라고 하면 현재 금리 인하 모멘텀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없긴 하는데요.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시장은 3월 달에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연중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보겠다. 그런데 그 데이터는 6월이나 7월 달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주 두 날짜에 대한 간극이 좀 있어서 이렇게 되면 2월 달이나 3월 달 연준이 봤었을 때 6월 달, 7월 달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싶다고 했었을 때 2월이나 3월 달에 가서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관측이 또는 시장에 또는 지배적으로 퍼지게 되면 2월이나 3월 달에 가서 기간을 뒤로 미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 한 번 더 충격적인 조정 흐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2월 달 또는 3월 달 초에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조정을 받게 되는 구간까지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주식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금리 그리고 유가, 환율 같은 부분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10연물 국채금리가 4.0 밑으로 3.8%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3.8에서 4.0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3.8에서 4.0까지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는 증시 쪽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적인 요인이거든요. 증시에 굉장히 큰 부담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역시도 계속해서 조금 상승 흐름이 나와줬죠. 1,280원 부근까지 내려갔었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 1,310원, 1,320원 부근 때까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장 굉장히 큰 일정들 많이 있는 일정 속에서 그 일정 속에서 만일 CPI라든지 PPI에 대한 부분들 특히 근원 CPI, 근원 PPI가 4.0이었던 CPI가 4.2, 4.5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지는 않을 건데 만일 오르기라도 한다고 하면 시장 금리 인하 관련되어서 그동안 많은 훈풍이 불었었던 데이터들을 완전히 제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일정들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이슈라든지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셔서요. 들어오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릴 거고요. 그 링크로 채널 추가하신 이후에 노란톡방 안에서 저와 함께 이런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세 글자 주시게 되면요. 링크 드릴 거고요. 링크로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시황이라든지 중목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공부하셔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건강한 투자, 성공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нап Griff bien. 나 regres. 나 спрос.